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이 감자들은 식감자들입니다. 미리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약 열흘 정도 산광 최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싹을 튀어서 이렇게 짧고 아주 튼튼한 싹이 잘 올라왔습니다. 식용으로 쓰려고 저장해 놓은 감자들은 지금 이런 허연 싹이 나왔죠? 그런 거에 비해서 아주 짧고 튼튼한 이런 초록색 싹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정도도요. 양반입니다. 양반. 제가 가을에 수확을 해서 보관했던 감자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죠. 작년에 아마 감자 사놓으셨던 분들은 지금 아마 한 병은 넘게 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감자를 준비하는 방법에서 생각보다 저처럼 이렇게 작은 감자를 이용해서 절단하지 않고 그냥 파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큰 식감자를 구입하시건 아니면 보관해 놓으셨던 감자들을 가지고 식감자로 활용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감자를 가지고 식감자를 준비하셔야 될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 식용으로 보관해 놓으셨던 감자를 쓰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방법까지, 선별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 꼭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감자를 보통 구입하셔서 바로 밭에 가십니다. 그래서 뚝뚝뚝뚝 칼로 자릅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시죠.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잘못하면 그해 감자농사 망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재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나쁘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와서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농사를 복불복에 맡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게 지으셔야죠. 그 잘라진 절단 부분이 상처가 되는 거죠. 말라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흙 속에 있는 어떤 이름 모를 정체 모를 병원균 혹은 그걸 심는 과정에서 칼로 절단하거나 손으로 만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염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각종 바이러스나 균의 감염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의 시감자를 이용해서 자르지 않고 파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감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큰 감자를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라서 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셔서 그래, 나도 산광채화라는 방법으로 한번 싹을 튀어서 심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잘라서 심으셔야 되잖아요. 왜? 감자가 크기 때문에. 그런 감자들이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재배하시려고 하는 감자의 품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씨 눈이, 이런 싹이 나는 눈이죠. 이런 눈들이 몇 개 없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싹의 눈이 많고 어떤 품종은 적고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르시고 그냥 길게 자라 있으니까 뚝뚝뚝 잘라냅니다. 아니면 혹은 새로 산 시감자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씨 눈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뚝뚝뚝뚝 잘라서 그걸 심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산광채화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심으신 경우에는 싹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분명히 눈이 있었는데 싹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비는 땅이 생긴다 그랬고 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다음, 이렇게 싹이 나 있는 경우 보관하고 계셨던 감자겠죠? 싹이 나 있는 경우에 싹이 너무 기니까 그걸 뚝뚝 잘라서 심습니다. 이런 눈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도요. 이런 감자들 한번 볼게요. 싹이 좀 길게 자랐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져보면 물컹물컹합니다. 그리고 쭈글쭈글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 감자는 현재 뿌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싹을 키우기 위한 양분을 이 감자 안에서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자 안에 있는 양분이 소비가 되고 수분 역시 소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자가 이렇게 쭈글해지는 거죠. 그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싹이 길다고 해서 그걸 뚝뚝뚝 잘라내고 다시 산광초화를 하든 아니면 그걸 잘라서 그냥 먼저 심든 무슨 문제가 있냐면 더 이상 이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싹을 못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엔 더욱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 이 새로 나오는 감자들의 추세가 말이죠. 이 씨의 눈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곳으로 집중되도록 계량을 해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감자라는 건 보관 중에 싹이 쉽게 납니다. 그런데 감자 싹에는 독성이 있어서 그 싹이 난 그 감자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잘못하게 되면 배탈이 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를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게 되면 싹이 여기저기서 올라와서 이 감자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 집중을 시켜 놓게 되면 싹이 좀 낫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적당히 잘라내고 드시면 나머지 부분을 식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이런 감자의 씨의 눈을 한 곳으로 집중시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제가 보관해놓은 감자들도요. 여기저기서 싹이 났습니까? 아니죠. 이 정수리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에서만 싹이 납니다. 다 그렇죠. 보십시오. 다른 데서 싹이 안 났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감자들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눈이 보이는 곳을 기준으로 뚝뚝뚝뚝 잘라서 심으면 어느 한 부분에서만 싹이 나니까 나머지 부분에선 싹이 안 날 수가 있어서 더욱더 한해농사가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관하고 계셨던 감자건 아니면 새로 구입한 시감자건 간에 그런 싹이 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광초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큰 감자로 시감자를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산광초야라는 방법을 꼭 영상을 찾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을 놀리는 것도 줄이고 재배 기간도 훨씬 늘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잘라서 싹이 없는 감자를 심었을 때와 싹을 이미 튀어서 심은 감자는요. 지상부로 감자싹이 올라오는 시간에서 2, 3주 차이가 납니다. 그 시간을 훨씬 더 햇빛에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산광초야에 들어가기 전에 잘라서 산광초야를 시켜야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단된 상태로 햇빛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 절단면을 통해서 과도한 수분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감자가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준비물이 몇 가지 좀 필요합니다. 소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방법대로 뜨거운 물을 끓여서 칼날을 소독하셔야 되니까 끓는 물을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칼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나무젓가락이 좀 필요합니다. 꼭 나무젓가락이 아니어도 이렇게 좀 두꺼운 젓가락이나 막대기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칼 도마 물론 이런 칼 도마에 올려놓고 하지 않으시고 손으로 잡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땐 꼭 장갑을 끼셔서 이 칼질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칼이 쑥 들어가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칼로 도마를 이용해서 칼로 자르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끓는 물에 칼날을 충분히 소독을 하십시오. 두 개의 칼을 준비한 이유는요. 감자를 여러 개 자르셔야 할 경우에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의 칼날로 뜨거운 물에 지금 물이 끓고 있는 걸 제가 불을 줄여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줄인 상태에서 충분히 끓인 물에 칼날을 소독하셔서 이걸 가지고 감자를 자르시는데 뭐 조심스럽게 자른다고 해도 자칫하면 칼날이 쑥 들어가서 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젓가락으로 받쳐 놓은 상태에서 감자를 씨 눈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디 어디에 눈이 있어서 싹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르는 걸.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그냥 쑥 잘랐습니다. 뭐 조심스럽게 자른 것도 아니고 그냥 쑥 잘라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집어 오를까요? 자 이렇게 나무젓가락의 두께만큼 절단이 되지 않습니다. 칼날이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시 잘라야 될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젓가락 옆에 놓으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부분을 마음껏 자르십시오. 그러면 이 나무젓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절단면이 약간 붙어있는 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대로 산광초야에 들어가게 되면 이 내부가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그 면이 굳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파종 직전에 뚝뚝뚝뚝 떼서 파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젓가락 정도의 두께로 붙여 놓게 되면 이 감자가 적당히 그 안에가 단면이 적당히 건조되면서 부패라든지 또는 과도한 수분 유실이라든지 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좀 미리 잘라서 이렇게 산광초야를 통해서 싹을 확인하고 심으시는 게 안전한 재배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하고 본감자 재배를 시작으로 가을감자 수확하시고 또 그걸 보관해서 내년에 파종하실 때까지 저와 함께 쭉 같이 가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해 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